안녕하세요. 라니예요. 오늘은 한국의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에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만나이, 연나이, 그리고 세는 나이예요. 첫 번째로 만나이는 태어나면 0살이 되고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것을 말해요. 많은 나라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연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0살이며 그 이후 1월 1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 되고 그 이후 1월 1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2000년 11월에 태어난 사람은 원래 사용하던 세는 나이로 계산하면 24살, 연나이로는 23살이 되고 만나이로 계산하면 22살이 돼요. 작년까지 한국은 일상에서는 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병원에서는 만나이를 사용하는 등 세 가지 방법을 섞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어요. 2023년 올해부터는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처럼 만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올해부터 한 살에서 두 살이 어려지게 돼요.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